이 과정이 그래서 Reading for Writing이에요. 쓰긴 쓸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읽어서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3, 4월에는 직접 우리가 좀 길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첨삭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연간에는 한 3회 정도 이렇게 미니멈으로 사실은 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첨삭을 한 5회, 6회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니멈 한 4회 정도 첨삭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일단은 내가 써야 부끄럽든 어떻든 일단 써야 하니까 어쨌든 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Reading for Writing은 사정과제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교재를 미리 보시고 뭐 이럴 거는 없고 실제 내가 파라프레이즈를 이 문장을 드릴 테니 이거를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에지에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에서 했을 때나 실제 이제 강의에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개념이 틀려지는지 어떻게 이제 내가 쓰는데 정말 나는 전략이 없었구나 라는 없었으면 그런 것들을 또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라고 요걸 드리니까 요것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은 소설가의 희곡을 똑같은 식으로 개념 보고 작품 보고 이런 식으로 소설은 어때요? 길죠. 그렇기 때문에 읽기 과제가 더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조금 모여서 팀을 이뤄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통해가지고 단어도 같이 나눠서 찾아보고 고문 이해 안 되는 것도 서로 나눠보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제가 이제 스터디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원문 독해를 통해서는 다양하게 이제 우리 이제 기출에서 출제됐던 것을 전체 홀세트를 보게 됩니다. 아리클이면 아리클 하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책을 읽어오고 저랑 같이 매 패러그래프마다 탑픽 센터에서 찾고 키워드 찾고 이게 글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요지를 뽑아보고 이런 것을 아리클 전체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끝강은 개강일이 3월 16일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이기 때문에 고 이제 5시간도 있고 하니까 1, 2월도 복습하시고 3, 4월 학습 계획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